달래는 찌개 끓일 때 썰어서 잘라서 넣어 줍니까? 그냥 먹지 마야지. 근데 이거 끓고 그거 안 끓어지네, 갈아야 되겠구나. 달래는 그냥 넣고요? 이거 넣어 줍니까? 어르신, 달래를 아주 짤막짤막하게 쓰시네요. 기장불처럼 그려가지고. 대가리 물이 우러나거든. 달래가 굵어요. 이제 갈아이니까 넣는데, 저건 안 넣네. 제가 갈아야 되겠네. 어르신, 아까 제가 사갖꽁 가에 쓰시라. 아유, 그런거 아끼지 말고 그냥 막 쓰세요. 그럼 뭐. 이건 가면 돼. 예? 뭣에서 가면 된다니. 다 넣었나? 이런 마늘 같잖아. 예? 그럼 마늘 같애요, 마늘. 예. 이런 맛이 상큼 상큼 맛있지. 그럼 달래가 아니라 마늘입니다, 마늘. 그러게 해주죠? 아주 이 의문이 어때요? 향긋하죠 많이 넣으면 마늘 대용풍 먹는데 마늘 대용풍 먹는데 마늘과 마치 똑같아 어르신은 아주 짤막짤막하게 쐬시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놓고 먹을거 같네 이 밭이 아니라 저쪽의 산밑에서 금방 캐서 온 달래라 갖고 맛있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전환대가 전환대 올라오신다고요? 아니 올라온다고 아니고 냉이 갖다 줘면 잘 먹었다고 전환대 냉이 잘 먹었다고? 냉이한거 다 넣으면 되겠죠? 난 아무도 않아 놔두고 이거 물 넣어도 괜찮아요? 물이 족극인데 괜찮아요 족극인데 괜찮아요 족물대가 그렇게 짬어 놓거든요 네 여기서 칼을 갖고 와야 되겠네 칼이 먼저 보네요 여기 있던데 여기 또 있어 맛등 칼이 그리고 골수는 칼입니다 두부가 이게 이 맛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맛있지 강릉에 두부 공장에서 만드는 두부가 맛있다 하더라고요 동해에도 잡초보다 그거 맛있다 그거 많이 사와 동해에도 동해삼쪽에도 강릉 가서 다 사옵니까? 어떤 거 맛있따 그거 사용한 사람 잡초들도 공장 있거든요 소문이 났구만요 근데 그 아신데도 소주국의 딸이 있지 맛이 있는 사람이 거기서 여기다 돼지고기를 어르신요 돼지고기 좀 넣어도 되죠? 그냥 넣으려고 나 안 넣어봤으니까 아니 그냥 먹어보고 왜냐면 돼지고기 가 들어가면 아주 이 마늘 다는 안 놔뒀다 먹나? 향기가 들을 것 같아요 어젠 좀 남겨놨다가 이따 저녁에 이따 저녁에 삼촌 갈때 넣어도 돼 네? 단백볶을 떼어둔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여기 여기 두부 넣고 이거 넣고 예 아이고 이야 아 아니 먼저번에 제가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오늘 올라오면서 오늘 올라오면서 오늘 올라가면 어르신하고 어르신 보고 냉이 달래켜가지고 먹어야지 하고 제가 그 향기가 향기가 참 좋더라구요 향기가 향기가 15시간 낯선이나 제가 아주 빡빡 문질러서 시켰습니다 글쎄 저건 괜한 없냐고 밖에는 없습니다 그 쓴바구 쓴바구 네 쓴바구 쓴바구 좀 있습니다 굵어요 냉이 냉이가 어떻게 우회수는 별론데 뿌리가 그렇게 길어요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냉이가 아들도 냉이 좋아해요 그럼 먼저 끓일 때 뭐 넣을 것도 없고 그날 된장 조금 미온을 넣었나 다시 다루는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맛있더라구요 근데 다샤 넣었지 그때는 다샤 넣었다가 남은 것도 내가 기계 넣었거든 근데 달루가 많네 달루가 너무 많았다 어르신 많이 계셨어요 이 달루가 어우 이거지 달루가 달루가 많이 이쁜데 이야 그 그 많은 겁니다 아휴 이런 이 다 몰라 이게 냉이가